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이 10월 무료법률상담에 참여할 주민을 모집합니다. 유언과 상속, 소송, 사기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0월 17일 오후 2시부터 복지관 2층 전문상담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. 법률상담실은 복지관 이용 어르신과 지역 주민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월 1회씩 진행하고 있으며 매월 신청자를 받아 변호사의 전문상담이 이루어집니다.